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? 뭔지 알아요 뭔지 안다고요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알겠어요 그걸로 안 지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됐습니다 6월 2일날 6월 2일날 화상회의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 안에서 쓴 거지 6월 2일날 화상회의에서 어느 거민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 안에서 쓴 거지 그가 취재 안에서 쓴τ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